이번 주 이슈 스파이크 스포츠에서 왼손을 주로 쓴다 혹은 왼발을 쓴다 조금 더 특별한 의미를 갖고 있을 것 같은데 낯선과 희소성으로 인해서 뛰어난 실력을 발휘하며 활약을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배구 코트 위에서 왼손을 주로 쓰는 선수들 어떤 존재일까요? 남자분 같은 경우는 박철우 선수와 조재성, 황동일 또 지금은 분해가 있는 서자덕 선수를 꼽을 수가 있겠고 여자분은 문정원과 이효희, 황현주 또 지금 제 옆에 계신 은퇴를 했으나 김산희 해설위원 역시 현역 시절에는 왼손을 주로 쓰는 세터이기도 했습니다 최천식 의원, 왼손 공격수의 배구에서의 장점을 말씀해 주시죠 아무래도 오른쪽 공격에서 장점이 많죠 우선 볼을 보는 시야가 주로 코트 왼쪽에서 날아오기 때문에 더 한 발 앞서서 여기서 끊을 수가 있거든요 오른쪽 공격을 할 때 오른손 잡이 같은 경우는 오른쪽 어깨까지 더 끌고 와서 돌려야 되기 때문에 대각선의 각도가 크게 차이가 나죠 특히 레프트 포지션인지 라이트 포지션인지에 따라서 왼손을 쓰는 선수 아무래도 자연스럽게 자신의 오른쪽에서 볼이 날아오는데 왼손으로 볼을 때린다 이거는 굉장히 어려울 것 같고 반면 왼손을 쓰는 공격수가 박철우나 조재성 선수같이 앞 포지 쪽에서 볼을 때리면 굉장히 좀 수월해지지 않나요? 그렇죠 지금 왼손을 쓰는 공격수가 무조건 유리한 건 아니고요 라이트 포지션에 있을 때만 유리합니다 반대로 레프트로 갔을 때는 왼손을 쓰는 공격수가 불리합니다 그런데 정말 특이하게 서재덕 선수는 왼쪽 레프트로 가서도 왼손으로 공격을 진짜 때리는데 그러니까요 그거는 정말 서재덕 선수가 거의 타고난 감각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고 왼손잡이는 확실히 오른쪽 라이트에서 공격을 할 때 유리한 점이 있습니다 김선희 의원 세터가 왼손을 주로 쓰는 선수면 좀 어떻습니까? 어떤 차이가 있나요? 공격형 세터인 경우에는 오른손잡이보다는 왼손잡이가 훨씬 더 공격을 할 수 있는 게 더 유리할 수 있고 저는 좀 단점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브로킹하는 과정에서 아무래도 왼손잡이가 오른손이 좀 약합니다 직선을 막을 때 바꾸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손을 이렇게 크로스로요? 나는 마음 먹고 오른손을 집어넣는데 아무래도 오른손이 좀 약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저는 사실 왼손잡이보다는 라이트에서는 또 오른손잡이가 브로킹은 더 유리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 현역 세터들 가운데서는 이효희 선수와 황동일, 이다영 선수가 왼손을 주로 쓰는 세터들인데 김산휘 의원이 보시기에 이 선수들의 왼손을 주로 쓰는 선수로서의 장점이 좀 특화된다고 볼 수 있을까요? 네 특화될 수 있고 또 왼손잡이가 아무래도 좀 유리한 것은 일단 세터들은 공격형 세터일 경우 아니고서는 사실 오른손, 왼손 저는 크게 의미가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또 특이한 것은 이다영 세터는 브로킹 상당히 좋습니다 그 이유는 이다영 선수는 원래 오른손잡이였습니다 완전 왼손잡이이기 때문에 이 선수는 직선에 대한 것이 상당히 강하고요 그 부분은 저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해드린 겁니다 저는 좀 오른손이 약했었거든요 선천적인 왼손을 쓰는 선수와 후천적인 노력에 의해서 탄생한 양손으로 봐야 되겠죠? 그 정도면은? 네 포지션별로 아무래도 이 왼손을 쓰는지 오른손을 쓰는지에 따라서는 좀 장단점은 확실하게 구별이 되는 것 같습니다